느끼 해장이야, 깔끔 해장이야, 매운 해장이야? 매운 해장. 진짜? 진짜? 어. 넌 아니었어? 응, 좋아. 어? 좋아. 아니지, 너 솔직히. 응. 그러면 깔끔으로 갈까? 아니면 각, 각 해장 할까, 각 해장? 각 해장이 뭐야? 넌 너 먹고 싶은 거 먹고, 나는 나 먹고 싶은 거. 아, 그냥 같이 먹어. 저는 사실 햄버거 먹고 싶었어요. 저는 느끼 해장파여서 원래. 어제 같이 술 먹었으면 같이 해장을 해야지. 무슨 먹고 싶은 거 시키자고. 그러면 또 제 건 왔는데. 기법인 거 안 오면 또 막 기다려야 되고. 이런 불쌍사항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. 아, 기다려라 좀. 아, 너 참 정말. 민호 씨 얘기도 일리는 있어. 같이 먹자는 거지. 저는 두 분 사이가 오히려 저는. 그냥 키씨가, 키웨어 님이 민호 씨한테 놀릴 줄 알았는데 완전 반대네. 아, 이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이게 엎어지거나 이렇게 반대로 바뀌거나 하는데. 이날은 최민호가 이제 하이에나였던 날이었던 거고. 제가 하이에나일 때도 민호가 막 두 땅을 환장하려고 해요. 그렇지. 내년에 잘 오면 되었나. 뭐 먹지? 야 알탕 어때? 알탕. 야, 좋다. 그렇지. 아, 괜찮다. 야, 괜찮다. 야, 근데 너 노트북도 안 하면서 여기다 왜 이렇게 해 놓는 거야? 두 Church. 미안해, 그거 외면이야. 이것도 외면이야? 이것도 외면이야? 이것도 외면이야? 그만 좀 쳐 걸어놨어. 아, 아이 afraid. 그 막는 척 버리는. 진짜 재밌네. 진짜 재밌네. 진짜 재밌네. 너무. 왜. 왜 그래. 와도와 너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야. 무슨 소리야. 짜워. 짜워. 저 봐. 신났잖아. 지금. 너무 행복해요.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즐거워요. 이럴 때나. 그리고 반응이 일단 재밌잖아요. 너무 리액션이 좋으니까 제가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맞네. 군말이 맞네. 가만히 좀 앉아있어. 이런 것도 있네. 그거 현모 형한테서 사온 거야. 아 진짜로. 잘 쓰고 있네.